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세상의 모든 똥 동물 친구들 아니냐? 안녕 내가 선물해줄게 뭔데 뭔데? 뭔데 뭔데? 뭐지? 짜잔 변기 멋지지? 앞으로 여기다 싸 알겠지? 에? 우린 이런 거 필요 없는데? 어머나 우린 더 멋진 화장실이 있다구 동물들의 화장실? 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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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왔다 내가 동물들의 화장실에 대해 알려줄게 냐 냐 냐 냐 냐 냐 어? 배가 아프네 새뚜기 냄새 미안 내가 좀 급해서 봤지 봤지 새들은 하늘을 날다가도 똥을 싼다니까 정말 뭐야 그럼 새들의 화장실은 하늘? 그치 그치 그런 셈이지 안녕 그거 알아? 우리 아기 캥거루 화장실도 정말 멋져 맞아 맞아 내 화장실이 세상에서 제일 멋져 어? 아기 캥거루 화장실은 어딘데? 어? 아기 캥거루 화장실은 어딘데? 밥 먹으러 콩콩콩 콩콩 콩콩 콩콩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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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기 주머니 쇳쇳쇳쇳쇳쇳쇳쇼쇳쇳쇳쇼쇳쇳쇳쇳쇳쇳쇳쇳쇳쇳쇳 Wonder Garmin 스 devo controller 스 And 스 br We 우리 아가 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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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응가 어떡해 어떡해 엄마 엄마 응아가 주머니에 응가 했어요 괜찮아요 우리 아기 엄마 캥거루가 치워줄게요 뚱뚱뚱뚱뚱뚱뚱뚱 어때? 우리 엄마 주머니 화장실 태그지 우와 정말 신기하다 우리들은 동기에 응가하는데 응착 내굴대굴 내굴대굴 우리 판다들은 나무 위에서 응가해 오! 한라 화장실은 나무 화장실? 냥차 냥차 우리 장수 뿅댕이는 나무의 똥을 싸고 우리 자이언트 수달은 바위 위에 싸지 응짜 사막에 사는 낙타는 모래 위에 똥을 산다구 동미들의 화장실은 정말 멋지네 나무 그릇하기에도 싸고 가위 위에도 싸고 모래 위에서 싸는 친구도 있네 어? 이봐! 우리가 빠졌잖아 어? 개미 안녕? 우리 개미는 땅속에 화장실이 있다고 우와! 땅속 화장실? 똥 똥 똥 똥 똥 똥 개미들이 집 짓는다 영차 영차 땅속에다 집 짓는다 영차 영차 로왕인방 아기방 음식 창구 심심 화장실까지 완벽하다 영차 영차 서둘러라 비오다 서둘러라 비오다 캠 들아 캠 집으로 들어오너라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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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붕붕 개미들이 행진한다 영차 영차 먹이 찾아 행진한다 영차 영차 개미집에 차곡차곡 먹이 쌓으려면 열심히 열심히 일해야지 영차 영차 서둘러라 비오다 서둘러라 비오다 개미집으로 들어가서 차곡차곡 차곡 음식 창구 가득가득 사놓아라 우리 화장실 어때? 와 동물들의 화장실은 진짜 다양하고 멋지구나 Battlefield verdor 응 동물 WAT rent 동물ót 엉 widget 동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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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동물도 재정 동물도 대기관 동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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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B, B, Y, B, Y